그냥 쳐덕쳐덕 발언된다 드디어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말하자면 미쳐버려야 돼요. 그냥 종이 재로 떠버리시는 거예요. 물에 담그시고 물에 담궈놓고 이 종이 있잖아요. 그 종이로 다 밑에 떠올리면 돼요. 천천히 천천히 착용해서 이럴 때 핀셋이 짜증나요. 모양에 맞춰서 막 뒤가 돌아다니는데요. 네 갑자기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대로 그대로 떠 갖고 얼굴을 쭉 들고 가셔서 여기까지 1분 20초 와 안 힘들었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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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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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 면봉으로 얘 먼저 물러요. 아 그래요? 확실하게 누르세요. 안 떨어지게 얘가 이제 기준입니다. 이 결이 나가는건지 목소리가 넓은 것 같아요. 네 네 네 오케이 됐다 원래는 뜰거 이상 못 뜯어서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우와 아까 가고 또 가끔